주의 용사의 맘에 주의 이 맘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용사 주의 용사의 맘에 주의 이 맘이 주옵소서 기도의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이 맘이 주의 이 맘이 주옵소서 말씀 용사 된 나에게 말씀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이 맘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 용사 된 나에게 기도 용사 된 나에게 주의 이 맘이 주옵소서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가지고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십자가 군병 되어서 예수의 가을 때 무섭고 바른받고 주의 맘이 주옵소서 주의 맘이 주옵소서 나에게 주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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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정명 되시니 나의 신장 나의 모습을 저 결루가 있으리 우리 성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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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어 아 아멘 아 예수와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성경 예수님 나의 신장한 모습 저 별루 관수님 나 별루 관수님 본방서 싸울대 주님의 영주시사 이 길에 가시네 오늘 승리의 은혜 이르러 심장한 울렁을 내 나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기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주 나의 성경 예수님 내 성경 예수님 나의 신장한 모습 저 별루 관수님 이 최악 많은 세상에 이 최악 많은 세상에 주 많은 세상에 나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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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와 흐려도 못 받쳐서 울래 주에게 용래 주시라 이 길에 변하라 승리의 그날이 들어 신사가 불렀듯 내 강을 불러 영광을 주에게 용래 주시옵소서 천천히 나에게 주시옵소서 사명된 그리스도 나를 성경해 주시옵소서 신사 땅을 바주시옵소서 여기서 기백입니다 다시 한번 나의 누구리소 나의 누구리소 그리스도 나를 성경해 주시옵소서 나의 누구리소 나의 누구리소 그리스도 나를 성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나를 성경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나를 성경해 주시라 그리스도 나를 성경해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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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예수 아멘